생방송 뮤직뱅! 안녕하세요 본체의 만체 아기 은행장 은채 댕댕이 왕세자 상민 은행장입니다 우리는 만세즈! 은채씨! 네! 드디어 리세라핀 컴백 날이에요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상민씨 이따가 진짜 멋진 무대 보여드릴게요 근데 상민씨도 새 드라마 시작했잖아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뮤직뱅크에서랑은 또 다른 매력을 느껴지던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의 모습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근데 은채씨 저희가 이럴 시간이 없어요 왜요? 빨리빨리 진행해야 리세라핀 컴백 무대를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세라핀 뿐만 아니라 컴백팀이 너무 많아서 저도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라인업 바로 확인해볼까요? 만세! 만세! 먼저 빛나는 솔로들 준케이, 찬열, 재현씨의 컴백 무대가 기다리고 있고요 네 반가운 컴백 오마이걸 리세라핀 제로 베이스원의 무대까지 이어지니까요 예금주 여러분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 그럼 저희는 8월 마지막 주 K차트 1위 후보를 확인해볼까요? 함께 보시죠 8월 마지막 주 K차트 1위 후보입니다 케민의 섹시인디엘 엠믹스의 벨벨벨 자 이번 주 K차트 1위는? 오늘의 주 K차트 1위는? Hernる짐